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예로부터 여러 강대국들이 신경전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동해만 해도 남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미국 등이 얽힌 탓에 세계 정세의 흐름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서해는 중국과 남북한만 엮여있어 동해에 비해 평온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을 안 가리고 중국에서 건너온 불법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자기들 것인 양 어지럽히고 다녀 단속하기 바쁜데요. 거기다 단순 어민뿐 아니라 중국 해군도 93형 잠수함 등 핵 잠수함을 서해에서 운용하고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서해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 아예 우리 영해 안에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2021년 5월에는 우리 영해 16KM 안에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을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기준으로든 타국 선박은 영해 내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도 영해 안에까지 들어가 조업을 한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 건지 중국 어민들의 불법 어역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네. 영해면 12L이고 22KM 정도인데 16KM면 그냥 한국에 쳐들어간 거지. 라는 등 중국 어선들이 잘못한 게 맞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올해 5월부터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위치와 속도를 외부에 알리는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끄고 활동하는 선박까지도 단속하는 등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불법 조업 선박 및 기타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를 막고자 특수탐지 시스템까지 개발했는데요. 이게 양산까지 이뤄져서 서해뿐 아니라 동해와 남해도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교함은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목선이 NLL을 침범해도 알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중국 핵 잠수함도 긴장하게 만드는 그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해드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우리나라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원양 어업에 나서고 있어 이들에 의한 불법 조업은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에콰도르 해군 주도로 이뤄진 다국적 군사훈련 갈라펙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대다수 다국적 훈련들과 달리 이 훈련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해군도 해적도 아닌 오로지 갈라파 고스제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단을 몰아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참가한 이 훈련이 당시에는 가상훈련이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열렸다는 거에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가 2021년 에콰도르 해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갈라파 고스 인근 외국 어선 300척 중 95%가 중국 선박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은 갈라파 고스 인근만이 아니라 2020년에는 페루 인근 해역에서 200척이 넘는 배가 위치추적 장치도 끄고 조업한 사례도 있는 등 남미 국가들의 꼴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의 폐해를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에콰도르 해군의 해경이 쓰던 3000T급 퇴역 함정을 인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의 앞바다를 지켜주는 건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앞바다는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우스워 보일 겁니다.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 해군은 이미 2년 전부터 불법 조업 어선은 물론이고 핵 잠수함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둔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21년 5월부터 LIG 넥스원과 1640억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해 2022년부터 전력화에 운용 중인 해상 감시 레이더위가 그 주역입니다. 이 레이더는 해안과 섬 지역에 설치해 공기 부양정과 고속정 등 해상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중국이 2014년부터 시험 운행에 성공해 운용 중인 위그선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그선은 비행기 날개가 수면에 가까워지면 양력이 증가하는 지면 효과를 이용해 수면을 적용 비행할 수 있는 외형부터 배와 비행기를 합친 운송수단입니다. 여러 문제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해병대에서도 운용을 고려할 정도로 그 특성상 상륙작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비행기들처럼 미사일을 장착시키는 것도 가능한데다 시속도 수백 km 이상이라 일반적인 배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고공 비행을 하는 기체들에 맞춰져 있는 공군 레이더로는 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그러한 해상에 설치되는 특성상 그런 위그기도 레이다 문제 없이 탐지해낼 수 있어 유사시 우리 해안선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색적 능력만 갖춘 게 아니라 이를 곧바로 아군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상 감시 레이더 2가 표적 정보를 얻으면 해군 전술자료 처리 시스템인 KNTDS를 통해 우리 해군 및 해경기지들에 공유됩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 공격을 위한 유도 무기 체계에도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이라 할 수 있지만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구형 레이더와 비교해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특화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형 해상 레이더는 함정들이 가까이 붙어서 이동할 경우 한 척으로 인식해 제대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각 표적을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 훨씬 정확하게 선박의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테나 외부의 보호덮개가 있어 강풍이나 태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 보호덮개 덕에 열과 충격에도 강해 외부 이물질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 또한 적은데요. 지금까지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나 핵 잠수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우선적으로 언급했지만 사실 이 레이더가 만들어진 건 여타 우리 병기들이 그렇듯 북한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 스케일이 작은 게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목선, 즉 나무쪼가리로 된 배 때문인데요. 과거 NLL을 침범해온 북한 목선을 잡아내지 못해 해군이 온갖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던 일이 있었기에 이를 막고자 개발한 게 바로 해상 감시 레이더위입니다. 해상 감시 레이더위는 앞서 말씀드린 특성들 덕에 목선이 움직이는 것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성능이 워낙 좋아 서 2KM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니 핵 잠수함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죠. 어쨌든 2022년부터 이 레이더가 전력화되면서 대한민국 해상 감시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수중 감지기와 전자광학 장비를 조합해 물체를 탐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중 감지기의 경우 수중 이동 물체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를 분석하고 탐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 잠수함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음이 줄어듬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었죠. 또한 잠수함에 전체적인 소음이 많이 나더라도 애초부터 소리를 안 내려고 저속으로 움직인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해상 감시 레이더위가 전력화된 이후로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잠수함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이 운용하는 핵 잠수함 중 하나인 창정 18호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창정 18호는 저속 주행을 해 구역 레이더로는 감지가 어려웠는데 해상 감시 레이더위의 성능으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해상 감시 레이더위가 얻어낸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잠수함이 직접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해군 잠수함이 쓰고 있는 어뢰는 수동 조종도 가능해 잠수함 회피 전술에 이용되는 TACM이나 어뢰 기망기를 걸러내고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타 이유로 직접 타격이 어렵더라도 KNTDS로 표적 정보를 호위함이나 구축함에 전송해 홍상어 어뢰를 발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에 해당 정보를 미군과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 만일의 경우 항공모함 등 미군 함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핵 잠수함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할 수 없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해상 감시 레이더위는 LIG NEX-1이 자체 기술을 통해 개발했고 국산 부품들이 대거 사용된 레이더라는 것인데요. 그 덕분에 장기적으로 여러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많이 운용했기에 외국 방산업체의 유지 보수를 위해 많은 돈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여러 장비나 부품들을 국산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무기나 장비들은 라이센스 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데다 그 사이 우리 방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또한 좋아졌기에 해외 시장 수출 등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 구축함의 소나도 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우리 해군의 장비 국산화 비율은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는 바닷속 물체를 탐지하는 데 쓰는 장비라 그 특성상 유지 보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예전에는 해외업체에 특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업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kf-21로 대표되는 초음속 전투기 등 과거 같았으면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없었던 무기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눈부시게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한민국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이런 강력한 기술력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kf-21 양산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kf-21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이라면 미국산 전투기나 러시아산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발벗고 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산 kf-21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카드가 생겨나면서 글로벌 전투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kf-21을 살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두 개의 나라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도 깜짝 놀라며 경계하고 있는데 중국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kf-21은 여러 모델을 갖춘 뛰어난 전투기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먼저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의 전자전 전투기인 kf-21-EA, 성능 계량형 버전인 kf-21-EX, 그리고 수출형 kf-21-SA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전했는데요. kf-21의 외관 특성은 미국 f-22 및 f-35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핵심 동력 구성은 한국산 f-414 엔진 두 개로 최대 비행속도는 마 1.8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kf-2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숙한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첨단 전투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한국이 군수산업에서 갖는 큰 장점은 서방 국가로부터 선진 제품과 기술 시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kf-21의 1차 생산 가격은 1.0억 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자신들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인 수출과 관련해서도 전했는데요. 한국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면서 수출을 고려했고 국제시장에서 다른 경쟁력 있는 국가들과 경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 기사는 역시나처럼 한국의 놀라운 개발과 수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중국산 전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으로 끝냈습니다. 특히 이 중국 매체에서 주목하는 점이 바로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인데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산 전투기가 가장 최우선으로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이 바로 중국산 전투기가 그 뒤를 이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한국산 kf-21이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산 스텔스기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동남아 5개국은 러시아산 su-57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러시아산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게서 f-35를 사지 못하기에 러시아산 스텔스기를 사려고 했던 것인데요. 특히 최근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러시아산 su-57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매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제14자 계획에 따라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투기를 구매하기 전 세계 시장에 뜻밖의 전투기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kf-21 전투기인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갑자기 su-57과 한국산 kf-21을 비교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에서 전쟁을 한창 진행 중인 러시아의 su-57과 이제 막 양산에 시작한 kf-21이 모두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rmafr-oyal 멀레이전 에어포스의 전략 현대화 계획에 들어맞았다고 했습니다. su-57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이미 1995년 mig-29를 시작으로 러시아 항공기 운영 서비스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러시아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익숙하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러시아산 무기들은 일단 구매 자체가 안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제재를 가하고 있기에 정신나간 국가가 아닌 이상 러시아와 접촉 자체를 안 할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kf-21은 fa-50 경전투기에서 논리적으로 발전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fa-50의 말레이시아 버전 fa-50m의 초기 배치는 2026년 10월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4대는 2027년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는 18대의 항공기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fa-50의 도입은 보라매를 포함하도록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예비 부품 및 지원 패키지를 수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금 막 구입한 fa-50으로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산 스텔스기를 도입할 것이 가장 유력했던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산 kf-21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남아에서 kf-21을 도입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라면 지금 중남미에서는 페루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한페루의 군사체 널에서는 페루는 5세대 항공기를 보유한 최초의 남미 국가로 kf-21 보라메라는 우월한 전투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페루는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페루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대체해 페루와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페루에서는 이미 한국과 공동 개발을 기정사실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산 kf-21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kf-21 공동 개발국에 있지만 분담금을 내지 않고 기술 유출까지 시도한 인도네시아는 지금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면서 놀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한국이 그동안의 관계와 동남아 방산시장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쉽게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인디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kf-21 보라메가 첫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며 인도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amca와 비교했는데요. 인도 유라시아 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유라시아 타임즈는 kf-21이 인도를 능가하며 한국 방위 사업은 kf-21 보라메가 현재 생산 초기 단계에 있으며 7월 10일 카이 공장에서 수행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디는 해당 보도를 인용해 kf-21 보라메가 생산 시작으로 인도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인도의 자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만큼 순조롭지 못하다고 했는데요. 우선 한국의 제조사 카이의 공장은 정확성을 위해 완전 자동화 장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카이는 현재 kf-21 제작에 사용되는 다양한 자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동화 장비는 조립 과정 중 좋은 계약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관계자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 조립 공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kf-21은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해 양산을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블록 2블록 3로 진화할 준비를 하며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도입한 fa-50을 발판으로 삼아 kf-21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기로 선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선언한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군은 북쪽 핵심 도시인 리만을 재탈환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잠수함을 핵실험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발트의 해저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12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 유럽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지역 내 안보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산에 대한 협력 요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최근 한국에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다고 하는데 한국산 방산 무기의 성장 속도가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가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공격 무기를 구매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외신도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는 신공이 있지만 이전에 한국 정부는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 또한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무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해줄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하나 디펜스가 만든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K239 천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은 하나 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제한 외에 구매로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에서 NSM 대한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대로템의 경우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손꼽히는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작년에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더욱더 심도, 깊은 관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 무기 항공 우주 시스템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점을 살려 앞으로 이들은 콩스버그의 원격 무장 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제품을 현대로템에 지상 무기 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윈윈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협력하면서 노르웨이 전차 사업 공략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KE 동계 시험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곧 노르웨이에서 한국산 KENO 전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마침내 슬로베니아도 KE 도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슬로베니아 현지군 소식통은 우리 방사청과 슬로베니아 정부가 KE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은 방사청 정보 공개 목록 중 KE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에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슬로베니아가 폴란드의 선택을 보고 KE 전차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소식통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KE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슬로베니아의 KE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건 폴란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KE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해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KE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E 구매를 희망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KE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도 3조 원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에 KE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는데요. 얼마 전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실레 딩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가 DX 코리아 2022에서 KE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딩쿠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면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양자회담으로 국방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루마니아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중점을 둔 국제 안보 상황을 논의하고 군사 교육, 사이버 방위, 합동 훈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군수품 생산 가능성도 고려해 노하우 이전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KE 전차 도입권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KE 전차를 도입하려는 건 이 또한 폴란드의 영향이 무척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구매로 유럽에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E 전차 98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며 해외에서도 당당히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KE는 현대로템이 2003년 개발에 돌입해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3.5세대 최신 전투 차량으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통제 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DX 코리아에서 첨단 방호 체계가 적용된 KE를 실물 전시했는데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장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입을 더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 방산 효자템으로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는 KE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 KEPL의 스펙에 대해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생산될 KEPL은 세부 협상이 끝나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선 65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란드 영토가 넓은 평야 지역인데다 도로 인프라를 비롯해 공병 장비 체계가 노후화돼 중량이 크면 전차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어 수준은 현대로템에 따르면 KEPL의 정면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양컴택이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KSAP 복합장갑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KE보다 우수한 방어력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KEPL은 KE에 적용된 레이저 위협경보장치와 다영역 연막탄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과 함께 대전차 무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하드킬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거의 표준형 방어 장비가 되면서 현대로템이 국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KEPL가 생산될 즈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EPL이 사용할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제블린이나 형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속기 역시 앞으로 국산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S&T 중공업이 국산화 진행 중인 EST-15K 변속기가 최근 넘사벽 수준인 9600KM 내구성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및 검토가 끝나면 KEPL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S&T 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S&T 중공업은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E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2차 물량부터 KE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S&T 중공업은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KM을 통과하면서 완벽한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KE 흑표를 이을 국산 스텔스 전차가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요. 실제로 이번 DX 코리아에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국산 차세대 전차 CG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는 정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무인포탑, 원격 조종 총탑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주포의 경우 현재 KE의 주포보다 큰 130포를 장착하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되면 이 또한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미래전에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하는데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필요하면 자폭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35년 이후 KE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KE가 세대 교체되더라도 한국에게는 새로운 비밀병기인 차세대 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 방산의 대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겨울이 끝났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1년 만에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신들이 전하는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입니다. 최근 한 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 9,272억 원이었습니다. A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02억 원 대비 8배 가까이 669.6% 늘고 직전 분기에 2조 8,257억 원과 비교해도 7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한국의 메모리 수출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아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봄을 이끈 효자는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렘 시장 회복세를 견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랜드플래시 수출은 기록적 수준으로 반등해 전년 동기 대비 82%, 전기 대비 3% 늘어난 약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큰 적자로 위기를 맞았던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에서도 순항 중이라 더욱 더 반등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엔비디아를 넘어설 비밀병기까지 공개하며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대체 삼성이 공개한 비밀병기는 무엇인지 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것을 주목하는지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미국과 영국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테스트를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2024년 최고의 세탁기로 선정했는데요. CBS는 삼성의 드럼 세탁기를 두고 AI 기반 기능으로 똑똑하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CBS는 삼성의 건조기 역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삼성의 건조기는 8개 분야별로 선정한 최고의 건조기 중 3개 분야에 채택돼 가장 많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굿하우스키핑 역시 세탁 성능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최고의 스마트 세탁기로 꼽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영국 제품 리뷰 전문 매체인 엑스퍼트 리뷰는 최고의 건조기 3총 중 하나로 삼성 시리즈 6 건조기를 선정했는데요. 이 매체는 삼성의 건조기가 뛰어난 에너지 효율 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으로 효율적인 세탁 경험을 제공한다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세계 첫 AI폰 인 갤럭시 S24가 출시 5개월 만에 스마트폰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5개월 만에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세계 최초로 내놓은 L폰이 북미 시장에서 호평받은 덕분인데요. 전작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갤럭시, 지폴드 플리보 등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1위 탈환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라이벌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으로 코너에 몰린 지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앞으로 더욱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공격적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주주총회에서 비밀병기를 깜짝 공개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조차 꼼짝 못하는 기업이 있으니 그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2024회 개연도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 62원을 지갑에 챙기는 엔비디아 매직은 바로 독점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AI 가속기에 4만 5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어도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은 엔비디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수긍거리면서도 결국 엔비디아 제품을 사야하며 조용히 엔비디아 대체를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뒤에서 수긍거리고만 있지 않고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자체 개발한 마아일을 네이버에 AI 서버용으로 납품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또 한 번 삼성에 놀랐습니다. 삼성이 네이버에 제공할 물량은 15만 20만 개로 금액으로 치면 1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화형 챗봇과 AI로 식당 추천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마아일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AI 개발 과정은 대규모 데이터를 습득해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과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으로 나뉩니다. 대다수 빅테크는 GPU에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붙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학습, 추론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서버 매출의 40%, 약 25조 원이 이 추론 분야에서 나왔으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론 영역에는 GPU 기반이 아니라 맞춤형 AI 가속기가 더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에는 병렬 연산에 특화한 GPU 기반 AI 가속기가 적합하지만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추론에는 비싼 데다 전력도 많이 쓰는 엔비디아 제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MS, 아마존, 메타 등이 신경망 처리 장치 등을 활용한 추론용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의 동맹 역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으면서 AI 가속기 시장을 뚫어야 하는 명제 앞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지도를 기반으로 식당 등을 추천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용 추론 서버를 엔비디아 GPU 기반에서 인텔 중앙 처리 장치 CPU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네이버 동맹은 공동 개발을 통해 AI 가속기의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격을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장사장은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이 만든 마하일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을 8배 높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MS, 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가속기 자체 개발에 나섰지만 성능과 비용 면에서 마하일을 함께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빅테크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60억 달러이던 추론용 AI 가속기 시장 규모는 2030년 14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AI 가속기 칩 개발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럼 삼성은 AI 추론 칩 마하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삼성전자는 마하일에서 데이터를 경량화하겠다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라도 기존보다 군사를 빼거나 형태를 가볍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이터 전쟁을 뜻합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훈련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마치 사람처럼 추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AI 시스템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고 그래서 정보가 쌓일수록 추론의 과정 역시 복잡해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 AI용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GPU나 CPU, AI용 연산 장치를 설치해 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병목 현상과 전력 문제입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게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인 H100은 부르는 게 값이라 최소 가격이 3,300만원입니다.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H100 속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은 범용 D램 가격의 67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에 매달 폭탄 맞듯이 나오는 전기요금의 유지비까지 AI 한 번 하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경영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력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칩 구조를 아주 영특하게 바꿔서 전력을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해서 경량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하 1에는 푸루닝 알고리즘이 심어져 있는데요. 푸른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지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다는 뜻이죠. 마하 1에서는 데이터를 가지치기 한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 안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속가낸다는 걸까요? AI 메모리 안에는 어떤 입력 값을 원하는 출력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매개변수 이른바 파라미터 퍼레머터라는 게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발전으로 파라미터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GPU로 이동하는 터널이 맨날 이 파라미터 때문에 막히고 열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구러미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파라미터 구러미 전체를 GPU로 냅다 던지는 게 아니고 구러미 속에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아이를 함께 개발 중인 네이버 반도체 개발팀은 프루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암호화 알고리즘 앵크립션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아주 효율적인 AI 연산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SSD 고속이동 통신에서 정보 오류를 잡을 때 활용하는 에러 수정 코드 ECC의 안보코와 원리를 응용해 AI 칩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과 네이버 동맹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놓은 비밀병기 마아일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빅테크 기업에 팔리는가 스마트폰과 가전에 이어 전 세계가 지금 삼성을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